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살 빼는 거 방송 끝나고 제가 노하우를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배우고 가겠습니다. 한 12-3kg 정도 감량을 했지 않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뭔가 보험을 해드려야지. 그나저나 개인의 자금 유입이 지금 거래소 예탁금 기준으로 52-3조 이렇게 하는데 계속 는다고 그러고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로 내세웠지만 이러다 100조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주식형 펀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하다가 한 4년여 동안에 96조 원이 돈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7개월 동안에 6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속도로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주식을 많이 했던 게 아니라 10년 동안 펀드에서도 환매하고 직접 투자도 눈을 안 돌리다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혀 터무니없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8월 들어서 보면 돈이 다시 또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크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 주식 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데 지난 3월에 27조 원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이 들어오고 4월부터는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들어오다가요. 8월 들어서는 1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시 또 주식에 탑릭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들어온 돈의 규모를 코로나 발병 이후에 66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왔다가 조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보다가 결국 굉장히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면서 결국 주가가 꺾이면서 주식이라고 하는 투자에 대해서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이 없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한 66조 원 중에서 한 30조 원 정도는 주가 지수가 1900 이하일 때 어떻게 보면 주식해도 돼 그러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정말 용기 있게 공포를 매수한다면 30조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36조 원 정도는 조금 늦게 들어온 돈인데요. 8월 들어서도 조금 이제 자금 유익 규모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신용용자 잔고도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16조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 흐름은 좀 잘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규모 있게 외국인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국인이 6월 말 이후로만 놓고 보면 매수매도가 거의 스퀘어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7, 8월 이렇게 퉁쳐보면 오히려 좀 순매수가 좀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사실은 기관의 매도라는 것도 물론 단기적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런 쪽의 단기성 매도를 제외하면 사실 개인의 매도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환매. 그런데 그거보다 몇 배나 되는 유동성이 들어와버리니까 수급적으로는 참 더할 나위 없다. 여기다 외국인이 좀 사주기만 하면 지수대용주 같은 것도 가겠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낸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훨씬 공격적이죠.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주식을 비교적 얌전하게 사죠. 벤치마크를 쫓아가게 이것저것 다 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야 원하는 주식에 집중 투자가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식들이 굉장히 중소형주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최근에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요즘에 한 달 동안 방송 좀 쉬시면서 센터장님 나름대로 관을 좀 더 정돈하셨다고 하시는데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지표라든지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글쎄요. 지금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요. 특히 미국의 재정 수지, 재정 적자가 어떻게 좀 해결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앞서서 개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장을 이끄는 수급 측면의 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수급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코스피에 많은 영향을 주는 팩터들을 점검을 해보면 기업 이익,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증시의 추세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난 2, 3월 달에 앞서서 제가 3월 달에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27조 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 그건 한국도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기본적으로 위해서 잘 버텨주고 글로벌 증시가 크게 망가지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한국은 좀 내부적으로 좋은 수급을 가지고 시장님처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한국처럼 개방화된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 크게 보면 글로벌 시장이 2009년 이후로 미국 증시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미국이 주류했던 흐름이 다시 또 강화가 되는 거지 전혀 새로운 흐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미국 시장이 장기 호황을 고가할 때 시장이 꺾일 때의 모습을 보면 늘 미국의 재정 수지가 좀 나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지금처럼 주가가 장기간 오르는 것은 미국 경제도 장기 호황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미국 경제 장기 팽창이 종기열된 걸로 미국에서 전미경제연구소라는 데서 판정을 했지만 크게 보면 2009년 이후 미국 경제가 10년 이상 100개월 이상 팽창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만들어진 이후로 주식도 좋았고 경제도 장기 팽창을 했던 사례가 100개월 이상 팽창했던 게 3번 있는데요. 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60년대에 미국 경제가 100개월 이상 팽창을 했고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90년대도 마찬가지죠. 100개월 이상 팽창을 주식도 가장 좋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짜릿한 강세를 고가하고 있지만 상승률로 따지면 미국 증시는 90년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기록적인 강세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두 차례의 어떤 100개월 이상 장기 팽창이 나타났을 때의 공통점은 미국의 어쨌든 재정 소재가 나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꺾였는데 물론 과거 사례가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미국 재정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은 저는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재정에 대한 감이 아주 사라져버렸습니다. 워낙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자기만 재정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악화되니까 쟤도 그래 쟤도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빚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빚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연시하는 그런 의문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이 최근 12개월 동안의 재정 수지를 가지고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 7월 말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5%입니다. 과거에 전혀 못 봤던 숫자고요. 그러네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오바마 정부 때 돈을 엄청 부었을 때가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0%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5%까지 정말 못 봤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왜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가 관심사이인데 왜 재정 수지가 주식 시장에도 중요한지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트럼프나 민주당의 바이든이나 공화당의 트럼프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정 수지가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더 세금을 깎아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민주당의 미국의 공화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금 깎아주고 감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정책이고 크게 보면 트럼프도 그런 입장인 건데요. 감세를 해주는 대신 정부가 관여를 덜 한다. 덜 하죠. 그럼으로써 민간이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성장이 높아져서 정부가 세금을 더 얻고 그럼 장기적으로 재정이 건전화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죠. 80년에 레이건이 당선됐을 때 아서 래퍼라고 하는 래퍼 교수라고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한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래퍼 곡선이라는 걸 만들었죠. 득세를 했죠. 공급주의 경제학 그러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세금 덕에 재정이 건전화될 거야 그랬는데요. 저는 어느 날을 보더라도 재정이 나빠졌을 때 증세를 안 하고 재정 건전화가 됐던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서 래퍼 교수의 주장도 미국에서는 부두경제학 이렇게 좀 폄하가 됐었죠. 그래서 미국이 재정이 좀 건전화됐던 거는 80년대 내내 레이건이 재선을 하면서 재정 소재가 나빠지다가 90년대 초에 동서냉전이 소비에티 해체로 끝나면서 국방비 지출이 준 것도 있었지만 같은 공화당 레이건의 뒤를 이었던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죠. 증세를 했습니다. 증세를 해야 이게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감세를 주장을 하고 지금 또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그렇게 줄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시장이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바이든이 돼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바이든은 많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쓰겠다는 데 바이든은 증세를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정부 관람은 세금을 더 거래해야 되니까 증세에 대해서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지금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도 부자 증세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쓴다라기보다는 지금 미국도 그린 뉴딜이나 돈 쓸 게 굉장히 돈 쓰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더라도 설사 증세를 하더라도 돈을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더라도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안 올라가고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도 되는 거 아니야? 금리가 낮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을 먼저 갔던 나라가 일본이죠. GDP 대비 재정적자가 230%까지 갔는데 일본도 그렇게 저금리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고 소비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증세를 안 하고 어떤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우리 근현대사의 어떤 나라에서 저는 찾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소비세 인상 한 총리들마다 실각을 했죠. 아베 전에는. 아베는 이번에 건강 때문에 자진 사태를 했습니다마는 하시모토를 비롯해서 대부분 다 실각을 했는데 사실 세금 올리거나 또 연금개혁하고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남아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누가 되더라도 미국은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겉으로 나와 있는 양 진영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의 예를 들면 세금 정책이라든지 또 돈을 많이 쓰겠다는 정책 그걸 한시적으로 11월 3일까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도도히 흐르는 한 가지 사실 특히 미국에서 재정 수위가 극히 악화됐을 때 시장의 변곡점을 맞더라라는 것은 물론 그 예가 수십 차례가 있는 건 아니죠. 관찰기간이 그렇게 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식시장만 나홀로 동해청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이라는 녀석이 워낙 정말 뭐라고 좀 우리 김세탄 사장님도 이런 장 처음이시죠? 이런 개인의 유동성이 이렇게 막 매시마하게 들어오는 2007년도에도 그랬죠. 2007년도, 2006년도에도 그때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4년 내내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형 펀드가 다 받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그때 한국 주식을 팔았던 이유는 지금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도 주식시장 개방을, 외국인들에 대한 개방을 굉장히 빨리 한 편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권 때인 98년 5월에 외국인 투자한 대로 완전 폐지했거든요.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라는 게 말 그대로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외환이 없어서 발생한 위기였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거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없앤 겁니다. 투자할 사람들 다 가져와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외환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재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라고 하는 인식도 당시 집권한 김대중 정권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을 통해서 뭔가 지배구조라든가 시장의 힘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문을 훨씬 더 일찍 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신흥국보다 한국 주식을 많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가총액 대비 점유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4년입니다. 그게 한 40% 됐나요? 45% 됐죠. 그런데 21세기 2000년대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중국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하다 보니까 먼저 들어와 있던 한국 주식을 팔고 또 반대편에 개방되는 시장을 사는 그런 손박김의 흐름이 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MSCI 오늘 리밸런싱 이슈가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신흥국 주식 내에서의 리밸런싱 기간이었다고 보면 지금의 기간은 중국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신흥 자산이 줄어드는 건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만 팔고요. 모든 신흥국은 다 공격적으로 샀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들어와서 남들 못 살 때 들어왔다가 비중이 평준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보면 그때도 외국인이 팔아도 한국의 주식형 펀드의 힘으로 뭐든지 다 될 것 같았는데 결국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유동성이라는 게 그 안에 있을 때는 매우 짜릿하고 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때도 돈이 들어오는 강도나 이런 것들을 잘 저울질해야 되는데 결국 돈을 넣는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뭔가 삐끗해버리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유동성을 100% 신뢰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글로벌 증시의 추세가 중요한데 재정 수지가 중요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는 달러의 강세로 귀결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 재정이 나빠진다고 하면 미국 정부 비즈니어라는 게 좋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과잉 낙관할 때 재정 수지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대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때였는데 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같은 데 막 개입을 하면서 미국의 이미지가 좀 나빠지죠. 그래서 양키 고음이라고 하는 정치적 고음이 처음 나왔던 게 6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그게 케네디 사후에 승계한 게 존슨 아니에요? 존슨이었죠. 그래서 아마 더 일종의 자극 지신 같은 걸로 더 그런 것도 있고 베트남 같은 데서 양민 학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보면 나치즘으로부터 파시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고 또 우리 같은 나라는 많이 지원도 받았고 제임스 딘이 있는 자유의 나라 이런 멋진 분위기였는데요. 60년대 후반부터 소위 양키 고음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어떤 타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내부적으로는 재정을 좀 많이 쓰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 스스로가 조금 가행낙간이 60년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뭔가 그게 좀 희미해졌는데요. 90년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비슷한데요. 90년대는 민주당이 크링턴으로 장기 집권을 하다가 아들 부시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그때 미국이 9.11 테러라고 하는 공격을 당한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타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나갑니다.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은 거 아닙니까? 또 서방 진영 내에서 유럽 같은 데는 당시 부시 행정부가 완전히 척을 졌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타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나가는 정책을 썼고 60년대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렸다 그러면 2000년대 초에는 감세를 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부시가 집권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 두 식의 공통점은 60년대의 경우는 고정환율제였기 때문에 환율을 말하기가 힘든데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 60년대도 재정지출을 늘렸거든요. 그때 달러 가치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고정환율제였으니까 경기의 과잉 팽창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납니다. 70년대에 나타났던 여러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가 60년대 미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일 수도 있는 거고요. 2000년대 초에는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적자가 나빠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나 지금이나 경제가 100개월 이상 팽창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장 자생적으로 경제가 펄펄 끌어오르는 좋은 시기였다는 거거든요. 거기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극을 가는 겁니다. 60년대는 재정지출 확대고 2000년대 초는 감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강달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60년대와 90년대처럼 100개월 이상 팽창은 아닙니다만 80년대 중반에 미국 레이건 행정부 때에도 재정적자 문제가 소위 쌍둥이적자라고 했죠. 80년대 중반에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때 일본과 유럽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좋았는데 뭔가 감세를 내줘고 하면서 경기가 과잉 팽창이 되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재정이 나빠진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개헌성이 있죠. 달러 그런데 약세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정이 나빠진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니까 금리를 더 높여받아야 되겠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개헌성이 있고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또 달러의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경험적으로 보면 뭘 반영했냐 그러면 강달러를 반영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걸 반영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괜찮았는데 감세라든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인위적인 자극이 가해지니까 이게 미국 경제가 더 팽창하면서 강달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대선 이후로 재정수지가 더 개선되기 어렵다는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최근에 유로가 강하고 또 엔도 좀 강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유럽과 일본은 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령화라든가 이미 이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후 10년 동안에 출구 전략이라는 것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금리를 올리는 출구 전략을 하다가 다시 금융원화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이 불을 지핀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좀 우리 형편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달러가 진정이 되면서 미국 이외 자선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한 번 과잉을 그것이 지출 확대건 감세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좀 달러가 강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럽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나으니까요. 재정의 악화가 달러의 강세라는 이상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 상황에서 주시장이 고공행진을 해온 상황이라면 뭔가 주시장도 일종의 변주곡을 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미국 이외 자산 그것은 미국 경기에 과열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과열을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 권역에 비해서 미국의 어떤 자극이 가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달러가 강해질 개연성이 있고요.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이외 자산의 좋은 사인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2016년을 기억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에 당선된 직후에도 금리가 급하게 오르고 달러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조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4년 지나고 나서 달러가치는 최근 들어서 위로화되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금리는 거의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달 있으면 미국의 대선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2016년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요.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10년짜리 국제 수익률이 한 80pp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달러도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의 감세 공약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괜찮은데 그쪽에 불을 부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전망이 맞았죠. 트럼프가 감세를 해주고 나서 미국 경제가 또 혼자 좋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경제에 과열을 만든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당시와 지금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말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서 2016년까지 중국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했다고 보는 쪽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이 통화정책을 계속 2016년 내내 동결로 가다가 대선 직후인 2016년 12월에 한번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준의 통화정책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편은 아니고 또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후행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걸 보고 움직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조금 그때와 다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지금은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세상인데요. 그런데 부채라고 하는 게 한없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현대 통화이론 이런 것들 나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난하게 가는 그런 논리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만 인류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이게 확정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 생각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미래라는 건 아무도 알기 힘든 거고 다만 생각을 많이 해놓게 되면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조금 행동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3프로TV가 비교적 강세 시왕관을 가진 출연자 여러분들을 많이 캐스팅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계획의 의도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비교적 찬찬하게 시장을 좀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도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그 직설 앞에서 원래 강세 시왕은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시라고 그러고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잔상에 많이 남는 거는 더 강한 업법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빠지는 장에서는 강세 시왕관이 더 귀전에 맴돌고 상승장에서는 강세 시왕관이 훨씬 더 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대화로 이렇게 준비된 것들은 대부분 했는데요. 김 센터장님이 여기다 한 줄을 첨언을 했어요. 기타 궁금하신 점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 김 센터장님을 수시로 전화도 드려서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방송 전후로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기타 궁금하신 점들에 대한 기회는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경 지금 조금 한 2, 300명 빠져 있는데 2만 명 이상이 지금 동시 접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으셨네요. 2만 분 이상 그렇게 들어와 계신데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확실히 반가워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김학균 센터장님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달해서 더 재미있는 토론이 되도록 한번 이끌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 쉴 건가요? 식물 4천 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산물하는 나하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주신다고요? 나하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관리와 전문가의 방문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 쉬지 마세요. 나하바로 호흡하세요. 나하바 로고가 없다면 나하바가 아닙니다. 나하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 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에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리빈 원더 지누스 신영진권의 김학균 리사센터장님과 다시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몇 가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조는 우리가 너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목전에 두고 있는 대선에 대한 전망. 그건 잘 맞지도 않는 거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더 기저에 흐르는 미국의 재정 그리고 대체로 미국 민주당 공화당 간의 어떤 정책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우지수 S&P 할 것 없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주식도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조용하지만 경고. 그냥 저희가 사실 강세장에 있다 보면 다 좋아 보이고 강세장에 있으면 비관론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망고의 진리는 늘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을 테고요.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그 버블의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투자라고 하는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투자는 좋은 거고 다만 조금 쏠림이 있을 때는 지금은 저는 늘 회의주의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주의가 좋은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낙관적인 회의주의를 견제하고 또 주가가 많이 오르고 걱정이 없을 때는 조금 비관적 회의주의를 견제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이 망가지겠냐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 거죠. 그래요. 몇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좀 전달해 볼게요. 달림왕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센터장님 미국장에서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컨택트주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언택주의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글쎄요. 컨택트가 되려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잘 진정이 안 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0.7%까지 올라왔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사실 좋아질 때 우리가 미래의 경기는 모르지만 내재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질 거랑 기대가 있을 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도 8월 달에 제일 좋았던 게 화학 좋았고요. 자동차 좋았고 자동차 물론 약간 언택의 전기차 컨셉이 있긴 하지만 증권도 좋았고 전통산업들이 8월 들어서는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자체가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6월 초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 민감주도 올라갈 텐데 6월 초에도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0.8%대 후반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지금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미국 대선 이후에 재정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고 제견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흐름이 주된 흐름이 되기에는 코로나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크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코로나가 얼마나 방역이 잘 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언택 주로 이른바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거기서 드시고 다시 컨택으로 가서 그런 만큼의 대박을 기대하시는 거는 좀 또 이게 또 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중간중간으로는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주변주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큰 시세는 선도주가 무너지면 못 올랐던 주변주도 다 같이 무너지고 다 같이 무너지고 리셋이 되고 그다음에 주도주가 바뀌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아직까지 시장의 성장주가 해계모니를 지고 있는 흐름이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 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달러 강세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달러 표시 자산도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달러 표시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순수하게 환을 노린 투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달러를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과거에 금융회사에서 달러 자산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달러와 그 자체를 내가 침대 밑에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대부분은 달러로 이자를 받는 상품들이 금융 상품을 매개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자산 중에 뭐가 좋을지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달러 인덱스나 이런 어떤 달러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기서 달러가 더 약해지기보다 특히 미국 대선 전환 국면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건 어쩌면 센터장님이 가장 큰 고민을 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 제임스 리 진짜 제임스 리는 아니시죠? 제임스 리 라는 분이 코스피 200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저희 동료들이 하는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신영증권의 유니버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한 35% 정도 증익입니다. 올해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 정도가 증익인데요. 그런데 그 전제는 코로나 자체가 어느 정도 방역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빠른 V자형 반등을 염두에 둔 전망인데 그래서 저희 동료들의 의견을 저도 늘 열심히 보고 있고 그런데 조금은 신영증권을 비롯한 많은 증권사의 예측이 매우 좀 가변적인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환경이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낙관적인 편향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해 바뀔 때마다 10% 증익은. 하긴 3분기, 4분기 되면 좀 줄어들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제 생각에는 내년을 보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코로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은 뭔가 락다운 없이 코로나랑 비슷하게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확률이 큰데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경제활동이 중단이 됐고 지금 코로나가 확대가 되더라도 완전히 경제활동을 중단할 날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기업이익이 많이 줄었고 3분기, 4분기는 굉장히 많이 느는 게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내년도 보는 수치가 정말 현실화될 건지 아니면 그걸 조금 감에서 봐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블랙록이라는, 블랙록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데 닉네임이 블랙록이시네요. 질문 그리고 좀 길게 쓰셨는데 이분은 금융시장에 대한 조회가 상당히 깊으신 분 같아요. 금값의 폭등과 달러의 약세에 대하여 미국 연중과 미 정부가 관련해서 묵과하지 않을 듯 한데요. 이분의 생각인데. 미 달러와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향후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가로치고 예전에 달러화 약세를 막기 위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같은 것들을 나오게 할까요? 이런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미국 연중.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11년에도 썼던 정책이에요. 그 정책이 뭐냐 하면 단기금리는 조금 높이고 장기금리는 낮추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연준, 2011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쓸 때 농거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장기금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채권을 사면서 장기금리는 조금 낮춰서 경제활동에 차질 없이 하고 단기금리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금리입니다. 그 당시에도 채권을 많이 사고 하니까 조금 그 부담을 단기채권은 팔고 장기채권은 사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블랙랑 님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조금 재미있는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 2011년 이때가 금값이 원수당 1800불, 1900불 갖는 지금 고점일 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달러와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장기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도 정해줄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도 못 정합니다. 10년짜리 금리는 경제 폰더멘탈을 반영하는 거고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가격과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거는 금가격이 급등하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때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첫 번째 카드입니다. 단기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를 지탱하는 건데요.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거는 2011년에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는데 1960년대 근본이제 시절에도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1년에 할 때처럼 그런 복잡한 얘기 아니고요. 실제로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금본이제였는데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거 금으로 바꿔줘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미국의 국제수지적자가 적자로 반전이 되면서 달러가 과연 달러 가지고 금 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 과연 퇴완이 가능해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 드골 같은 사람은 실제로 금을 빼서요. 그때 60년대도 기축통화에는 달러를 지키기 위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조금 더 재미난 얘기는 지지난주에 미국 상품거래소에서 금과 은혜 선물에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제약이 되는 거죠. 2011년도에도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설인지 썰인지 검증되는 건 아닙니다. 2011년도 금가격이 올라갈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실제로 금시장에서 금을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가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은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고 금이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조금 재미난 야사 같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2011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실제로 그런 의도하에서 그런 정책이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금가격을 올라가기 위한 제도적인 제어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정책을 써도 안 먹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풀렸고. 그래서 저는 금가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주춤거립니다마는 더 갈 수 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오프레이저 트위스트가 나오기도 그렇지만 나와도 잘 작동하기 힘들 거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정책들은 지금 어차피 미국이 금리에 안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지 장기 채권 사고, 단기 채권 사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0년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건지 아니면 저희도 한 3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신과 함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질문의 수준이 이렇게 좋아지신 건지 참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좋은 콘텐츠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똑똑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콘텐츠가 괜찮다 보니까 제 주변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들어오시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제 평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저로서는 참 고무적이네요. 특히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저의 보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좀 드리고 센터님도 다다음주에 또 나오시니까요. 아까 제가 하나 봤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질문이 참 좋던데 이거 제가 여담으로 김 프로님 주식을 처분하셨네. 시장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셨네.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게스트에 따라서 제가 적절한 질문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제 시간간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제 시간간을 이렇게 사실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시죠?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꼭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찾아났는데 이게 쭉 올라가 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확실히 민감하시네요. 김 센터장님이 모셨더니 3%가 뭔가 방향을 바꿨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따름이죠. 진짜 실제로 방향을 바꾸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제가 눈도 어둡고 아 못 찾겠네요. 제가 눈도 좀 어둡고 그래서 그런지 새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가 좋은 게 있나요?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질문 하나 꼽아놨었는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처음인 것 같은데 잘 못 찾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센터장님 우리 증시에 여러 가지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에 대해서 센터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희 프로에서 몇 번 하셨어요. 네. 우리 기업들의 가버넌스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소유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그걸로도 디스카운트 의원을 상당히 상쇄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거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서 참 댓글 중에도 많이 이제 다른 의견도 내시고 그랬는데 그냥 센터장님은 그냥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리서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그렇게 큽니까? 그럼요.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한번 운영해보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여러 재벌들 망한 재벌들 어려워진 재벌들 없지 않습니까? M&A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이 사회의 소수의견 같은 거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주식 오너들이 다수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좀 비슷하게 가는 게 그래야 배당도 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주들이 주식 팔고 나가면 언제든지 팔고 나가는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해가 된다는 주장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한국이 언제 그것 때문에 기업 활동에 해를 받았던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나 말씀드리고 싶고 한 번은 우리가 주주들의 힘으로 주식을 샀다고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들 대우해 주지 않을 거면 왜 상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의 어떤 역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제대로 된 주주 자본주의 한 번 해보고 싶고요. 지배구조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국의 배당도 늘어나고 주가가 또 그 스토리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까? 그래도 센터장님이 업계 처음 들어오셨을 때나 연구원으로 계실 때나 그런 데에 비하면 그럼요. 좋아지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좋아진 큰 물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98년도 주식시장 개방 이후로 외국인에 의해서 좀 개선이 된 측면이 큰 것 같고 그 이후로 그런 스테이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의 법적인 혹은 다른 한국 주주들의 힘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국면이 한 번 그게 마침표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들려요. 이게 제 업이니까요. 좌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어떤 분이 김 프로는 너무 자파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는 제가. 늘 실용주의자가 돼야죠. 그럼요. 실용주의자가 돼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은 좋은 질문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채팅창에 워낙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니까 제가 그걸 다 미처 팔로우를 못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오셔서 이제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셔서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시기로 했으니까요. 또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김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고맙습니다.